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지식밥차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걸 막 고민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입춘이거든요. 입춘하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력 기준으로 보면 1월 1일이 새해인 거고요. 음력, 루나이어라 그러죠? 음력 기준으로 보면은 음력 1월 1일을 우리가 새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동양적 전통에서는 뭐 양력, 음력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원래 전통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 절기라고 해서 24절기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 24절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가 새해의 시작이냐? 바로 입춘, 우리 봄이 오는 날 이 날이 이제 새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를 여러분들 시작하는 딱 마음으로 아, 이 시작의 기운이 가득한 시대구나 이런 얘기를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지식밥차로 준비해왔습니다. 당연히 제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식이잖아요. 동양 철학이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피디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명을 잘 믿지 않아요. 저도 운명을 잘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저는 재미삼아서 사주 보러 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피디님 혹시 사주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은 있죠? 사주, 팔자,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동양적 철학 속에서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주나 팔자와 같은 것들로 굉장히 많이 풀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그 사주는, 팔자는 무엇일까? 과연 동양에서는 옛날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았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운명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혹은 운명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 지식밥차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들, 너무 미신적인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거두시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명이란 무엇일까?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당연히 중간 광고 한 번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곧 여러분들 우리 입춘, 그쵸? 새해의 시작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수강평 이벤트를 여러분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제가 상품 준비해가지고 수강평 이벤트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이 조금 더 현세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런 철학자들도 많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결국 내가 현실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으로부터 쫓겨난 세상이고 결국엔 내가 신의 은총 즉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사상이 가장 주된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엔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동양적 종교들은 종교를 보더라도 대체로 그런 어떤 천국과 연관된 형태의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약해요. 즉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명에 대해서 조금 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년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운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할 때는요 크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보러 간다 사주 팔자를 보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운명을 본다 미래를 본다 이러면 보통 사주나 팔자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 동양 철학에서 원래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모든 그런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책이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떤 책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책부터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서 운명을 동양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짝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주역이 워낙 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컨셉 정도로 겉핥기 식으로 살짝만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이 동양의 운명론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 권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주역을 다루는 일은 그렇게 흔진 않아요. 이 동양 철학을 다룰 때 보통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긴 다루는데 이걸 뭐 한 학기 1년씩 이제 뭐 점술적인 의미에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학문서로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나라 때 편찬된 변화에 관한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역자가 이제 바뀔 역자예요. 그래서 주나라 때 변화랑 관련해가지고 책을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he books of changes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 유명하냐.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양 철학의 가장 큰 거두 하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공자 아저씨겠죠. 이 공자 아저씨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 내가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난 무조건 주역을 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위편 3절이라 그래가지고 책을 3번이나 책이 작살날 정도로 책을 읽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떨어진 거야. 그치?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책이 떨어질 정도로 책을 읽은 게 바로 이 주역이라는 책이래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팔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양의 운명론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술서가 바로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게 대충 어떤 책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동양 철학에서 바라보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우리 주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역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요. 어떤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냐. 정확히 말하면 전통적인 주역은 원래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역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음양론. 선생님, 음양론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말하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말하는데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남성과 여성에 관한 윤리를 할 때 음양론적 관점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음양론이랑 똑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바탕으로 만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 주역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요소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음과 양은 음, 양 두 개로서 표현하니까 일종의 이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진법적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8가지의 총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짝대기가 양, 이 짝대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짝대기들을 가지고 이진법으로 0,1,0,1 해서 표현하는데 총 3자리 숫자니까 8개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총 8가지의 요소로 생각보다 수학적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요소들에 이걸 대입시키는 거예요.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이런 요소들 8가지를 쭉 펼쳐놓는데 문제는 이 주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운명이나 운세 같은 거를 좀 점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 8가지만 가지고 점을 치면은 1년이 365일인데 8개밖에 없으면 맨날 똑같은 점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이 주역에서는요 이 8가지의 요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요소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8가지 요소들을 서로 조합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이걸 이제 8개라고 부르는데 이 8가지의 괴라고 하는 이 8가지 요소들을요 위에다가도 하나를 넣어보고 아래다가도 하나를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위에도 8개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아래도 8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총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중복으로 우리가 뽑는 거니까 몇 개가 나와요? 88에 6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8가지의 괴들을 서로 조합해가지고 총 64 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세를 점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은 총 64개의 여러분들 이런 괴들이 나오고요. 이 주역에서는 이 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을 친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점을 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시기에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뭐 필요도 없고 이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이 점괴를 뽑았으면 점괴를 뽑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점괴를 뽑아서 뭘 해야 돼?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점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의 그 방법이 주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주역이라는 책은 그래서 결국 이 64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풀이하는 여러분 책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64개의 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양에서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는 이 주역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제가 이 괴의 해석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 중에서 이 괴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괴이기도 한데요. 이 괴의 이름은 절이라고 하는 괴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랑 이거가 각각 하나의 아까 여덟 가지의 요소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보시고 이거 두 개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아래 있는 건 여러분들 연못이라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건 여러분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피디님 연못이 아래에 있고 물이 위에 있어요. 그럼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못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연못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역이라는 책에서 이걸 해석할 때 절이라는 괴로 해석하면서 어떤 뜻을 담아놨느냐? 이런 뜻을 담아놨어요.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어? 연못이 아래에 있고 어? 물이 그 위에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못에 물이 있는 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연못은 원래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는 연못 위에 계속 물이 콸콸콸콸 쏟아진다면 어떨 것인가? 물이 넘쳐서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겠죠? 주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당연히 강에 연못에 물이 많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많아지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떻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멈출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재물을 열심히 모으고 있고 나의 재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다? 내 재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한 많은 재물이 혹시나를 해치지 않을지를 걱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어때야 된다? 혹시나 그런 고집이 너무 강해져서 나를 잡아먹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해봐야 된다는 주역의 점괴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점괴를 쭉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길 한 점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휴간 점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이 관계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점괴도 결국 그 양면에서는 어떻다? 나빠 보이는 점괴가 될 수 있고요. 아주 나빠 보이는 점괴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 좋아지는 점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책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우리가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세상에 오로지 흉한 것도 없고 세상에 오로지 길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로지 흉한 것도 없고 세상에 오로지 길한 것도 없고요. 나한테는 그냥 뭐만 있을 뿐이다? 주어진 상황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역은 사실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역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항상 무조건 길하기 때문에 어? 어쩌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 라고 하는 그런 요행 어쩌다 내가 얻게 되는 행운에 관한 것도 없고요. 어쩌다 내가 얻게 되는 엄청난 불행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점개가 도대체 뭐가 필요해요?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다면서요. 자, 여기서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었느냐? 사실 이 주역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는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점을 치기도 했었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선비들도 이 주역을 근거로 해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정확하게 이 주역에 나오는 점개대로 점을 치시지는 않지만 이 점을 치면서 자신의 점개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비들도 실제로 점을 치는데 그럼 왜 점을 쳤느냐? 이걸 이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흉한 것도 없고 무조건 길한 것도 없고 오늘 내가 좋은 것도 없고 오늘 내가 뭐 재파 터뜨리는 것도 없는데 왜 점을 치는 거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바로 이거죠. 지금은 어떤 때인가?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하기 위해 점을 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항상 우리는 열심히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들이 알아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지금 어떤 때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로써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절, 이런 점계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네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너무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니니? 네가 혹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너무 심각하게 한 가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어? 맞아. 내가 어제의 삶을, 엊그제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하면 여러분들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 맞아. 이 점계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내일부터는 너무 내가 한 가지에만 고집을 부리거나 남과 좀 불통하는 그런 태도는 갖지 않아야 되겠어. 이런 식의 의도로서 이 점을 선비들이 치고요. 자신의 행위를 고쳐가는 방향으로서 이 점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요. 이 관계에 대한 책이고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점을 친다라고 하는 행위를 뭐라고 생각했냐?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예언의 형태로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을 한 번쯤 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흉할 수 있는 상황 아까 말했듯이 어때요? 연못 위에 계속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과유불급한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내 삶 속에 혹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어떠냐? 우리가 이 주역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뭔가 점을 보러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뭘 얘기하냐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선생님 근데 사주를 보니까 제가 사주에 뭐가 없대요. 사주에 보니까 제가 뭐 아들이 없대요. 뭐 이런. 그렇죠? 제가 사주를 보니까 대학을 잘 못 간대요. 이런 여러분들 그런 운명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횡행한데 이 사주는 그렇죠. 이 사주라고 하는 건 선생님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애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된 얘기인데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가장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재미로도 많이 보러 다니고 저도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주를 보는 것을 꽤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주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것인가? 타고나는 거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두 번째, 그럼 나는 어중교는 왜 맨날 사주를 보러 다니는 건가?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봐야 되겠죠. 사주가 뭐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자, 사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주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 시간에 보시게 되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가보개혁 이런 거 배우죠. 그럼 가보개혁 몇 년에 나왔는지 우리가 딱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 가보개혁하면 몇 년에 있습니까? 1894년 뭐 이렇게 가보개혁이 나타났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 2023년 무슨 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묘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묘년은 2023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갑오개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즉, 이 동양에서는요. 옛날에 날짜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무슨 해인지에 대해서 각각 그 해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띠라 그러죠. 너 무슨 띠야? 할 때 그 띠라고 하는 것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이 지간이라고 하는 것과 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총 60개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연도를 60진법으로 세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맨 마지막 60년까지 해가지고 60진법으로 보통 해를 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살면서 60을 다시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0진법만 세더라도 어차피 자기 생이 끝나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갑오년에 태어났는데 다시 갑오년을 만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만 60년이 여러분들 지나서 61번째 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갑오년에 태어나서 갑오년을 맞이하면 너무 기쁜 거야. 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해를 다시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데 60진법 끝나기 전에 죽는데 난 어떻게 한 거야? 60진법이 끝나서 다시 새로운 해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쁘니까 여러분들 뭘 한 겁니까? 환, 갑, 회, 갑 이런 걸 한 거죠. 뭐가 돌아왔다는 겁니까? 이 갑자라 그러는데 이 갑오, 계묘, 내가 태어난 해의 연도의 이름이 다시 갑, 회, 환, 환영한다. 갑, 돌아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왔다. 이런 뜻에서 회갑잔치, 환갑잔치를 우리가 61살에 여러분들 하게 되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양에서는 연도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오년, 계묘년.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도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연, 월, 일, 시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기운들과 이름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을 때는 2023년 2월 2일, 지금 이제 12시 정도가 됐는데 이 2022년, 2023년, 2월 2일, 이 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4가지의 여러분들 시간에 뭐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냐면 기운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은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개묘년인데 우리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들 이런 동양에서는 절기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 입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묘년은 아니고요. 이민년, 개축월, 신묘일, 갑오, 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를 본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 사주는 이 4가지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해서 연월일시가 나의 4가지 기둥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특정한 시간에 태어나잖아요. 내가 태어난 시간에 연월일시가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기둥이 되고 이게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태어났다 그러면 이민, 개축, 신묘, 갑오의 여러분들 태어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것들에는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이 기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크게 오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화, 수, 목, 금, 토 라고 하는 5가지 요소의 기운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민연에는 물의 기운이 들어있고요. 개축에는 물의 기운이 들어있고요. 신묘에는 금의 기운이 들어있고요. 갑오에는 목의 기운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가 좋다, 나쁘다는 첫 번째 뭘 보냐면 이 사람이 태어난 해에 있었던 이 기운들의 조합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 물이 있죠? 그리고 목, 목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과 나무는 딱 봐도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딱 봐도 좋은 관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를 볼 때는 물과 나무가 서로 어떻다? 도와주는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금, 금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랑 같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냐? 이 금생수라 그래가지고 금은 또 물과 잘 어울리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이 기운만 딱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조화로운 형태의 사주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왜?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두 번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로운 사주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주는 사실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 사주에 굉장히 중요한 미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의 기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는 관계가 많으니까 좋아요? 이거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람은 계속 노력할까요? 아니면 나태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나태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나태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만약에 부딪히는 게 많다. 물과 불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내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어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주도적이고 자주적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날에 우리가 기운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태어나지만 동시에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죠. 내가 태어난 시간은 그 정도 있지만 계속 시간이 새롭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지금도 시가 바뀌고 일이 바뀌고 월이 바뀌고 연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는데 올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운이다?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서로 상생하는 관계 속에서 봤을 때 내가 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는데 올해가 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다면 올해의 기운이 물을 가지고 있는 나를 잘 밀어줄 수 있는 형국이니까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겠다? 잘될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 쌤 근데 저는 그럼 사주가 이런 기운을 타고 태어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저는 물을 타고 태어났는데 올해는 불이래요. 그죠? 혹은 저는 불을 타고 태어났는데 올해는 물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올해 절단 난 거 아니에요? 재수각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양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느냐? 이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죠. 이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토정이지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인데요. 이 두 분의 일화가 이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여러분들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서경덕과 이지암이었는데요. 서경덕이 스승이고요. 이지암은 그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왜 새해가 되면 그런 걸 보거든요. 할머니들 보면 토정 비결 이런 걸 보는데 이 토정 비결할 때 토정이 이지암의 호입니다. 즉 운세를 보는 방법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세를 보는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있는 이 운세와 관련된 부분의 최고의 권위자인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스승을 가르쳤던 게 서경덕이라는 스승입니다. 어느 날 이제 서경덕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지암과 함께 이지암을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전국을 유람하고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서경덕과 이지암이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을 이분이 서경덕 이분이 이지암인데 어떤 포졸이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포졸이 한 명이었는데 이 포졸이 막는 거죠. 지금 이 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어서 들어가시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경덕이 야 역병이 돌고 있으면 포졸이 너 하나 그렇게 막고 있으면 되겠냐? 다 같이 들어와서 막아야지. 진짜 역병 돌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대요. 왜 너 혼자 막고 있어?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경덕이 근데 왜 혼자서 막니? 물어보니까 포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병이 돌아서 마을에 있는 포졸들, 사또 다 도망가고 저 혼자 이곳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서경덕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 마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하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안녕? 난 갈게. 이러고 이 마을로 들어갔대요. 근데 실제로 마을로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 포졸만이 맞았던 거죠. 역병이 돌아가지고 아픈 사람들만 남아있고 멀쩡한 사람들, 사또며 포졸이며 관리들이며 다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이지암이 굉장히 놀라서 서경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스승님 저 포졸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관도 도망가가지고 마을에 병든 사람밖에 없는데 저 포졸은 그래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포졸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 포졸의 사주를 한번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마도 저 포졸은 사주의 목 우리가 보통 사주의 목의 기운이 많다. 혹은 뭐 토의 기운이 많다. 보통은 이제 토의 기운이 많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주의 토의 기운이 많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인내심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강한 의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고집이 세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저 포졸은 굉장히 의기가 대단합니다. 제가 저 사람 사주가 어떤지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자 서경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단칼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풀지 말아라. 오 스승님 왜요? 저 포졸은 아까 눈빛 못 봤니? 남들이 다 도망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 포조는 의지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병이 도는 마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겠니? 저거는 사주로 타고난 기운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책임감, 의지가 발현된 것이란다. 저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태어난 기운이 무엇이든가 상관없이 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기운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리라.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의 사주를 풀지 말거라. 풀어봐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에서 딱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기운을 특정하게 타고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형태의 기운이라고 여러분들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텐던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토를 타고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집이 셀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세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면 사람은 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나의 고집을 꺾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와 명리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주라고 하는 걸 동양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사주는 나의 기운이 있고 정해진 해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 기운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결정문적인 입장에서 절대 보지 않고요.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성향을 바라보라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니?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지금 너의 사람과의 관계. 지금 너의 관계를 결정해서 그게 결국 너의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향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나의 성향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다? 내가 내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뭐고 내가 알아나야 될 건 뭐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미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미래는 정해진 대로 흘러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이라기보다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다. 지금의 나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고 지금의 나랑 관련해서 미래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가 어떤 사주나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주역에서도 계속 제가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내 성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내가 원래 고집이 센 성향이니까 내가 혹시 고집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를 알고 그걸 바탕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사주다.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양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사주 보러 가서 가장 들은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의 80%, 90%는 사주가 맞는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타고 태어난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주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그 사주가 전혀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서경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기가 대단하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은 자기 성향을 바탕으로 그것을 극복할 만큼의 의지를 발휘해서 뭐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사주를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건요. 사주대로 살아가라. 사주는 정해져 있으니까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이렇게 다가올 거야. 라는 예언적 성격에서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너의 지금 성격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고 너의 지금 성격이 너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으니 네가 현재와 네가 너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의 성향을 잘 알고 너의 성향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변화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죠. 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역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점이나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 말하는 운명론적 사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사주를 보러 가고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어떤 걸로 생각하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작년에 내가 부족했던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계기만 있으면 그것은 어떤 점과 어떤 사주보다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훌륭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올해 길게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오랜 스승들이 말하듯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를 알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으로써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라는 이야기로써 여러분 동양의 운명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수험생활도 끊임없이 나를 알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운명에 관한 퀘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